이제 19번부터 가보죠 19번 여기서부터 국세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종부세 내용은 1번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건 주택과 토지예요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이나 토지를 두 개를 더해서 세금이 나오는가요? 각각 고지서가 나오는가요? 더해서 한 장으로요 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이 돼요 작년 시험에서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된다 해서 이 한 장짜리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때 세금,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했어요 하고 구분표시해 주는가 안 해 주는가요? 해줘요 그걸 구분표시 안 해 준다고 작년에 나왔어요 구분 없이 합산해서 이렇게 놔버려가지고 그게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지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합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은 하는데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과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을 구분하여 고지서에다 표시하는가요? 구분 안 하고 하는가요? 구분하여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네요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개가 돼 버렸어요 그럼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개가 됐더라도 상속 받고 나서 몇 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면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주택을 하나 가진 걸로 봐준다 두 개 가진 걸로 본다 두 개 두 개 가만히 있으면 두 개 가만히 있으면 두 개 자 뭐 해야만 되고 신고 신고를 몇 월달에 그럼 다음 주까지는 해? 다음 주 명절 때 신고하겠는가요? 그냥 넘어가버리겠는가요? 넘어가버리죠? 넘어가면 끝이에요 먼저 그러면 지금쯤 해야 돼요? 지금쯤? 만약에 지금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받은 게 아직 5년이 넘지 않았을 때는 나 이거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하고 내가 신청을 해야 돼 그것도 몇 월달에 해라? 9월달에 해라 9월달에 신청하면 상속받은 지분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 개실로 5년이 지나버렸네 5년이 지났을 때는 내가 받은 상속 주택의 지분율이 몇 프로가 넘지 않으면 그때는 또 신청하면 빼준다 죽어버렸으니까 몇 프로? 40% 상속은 5년이 안 지났을 때는 빼달라고 요구하면 되고 5년이 지났더라도 지분이 지분이 40%가 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40%가 넘었더라도 40%가 넘었더라도 수도권에서는 금액이 공식 가격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는 6억 수도권 밖에서는 3억 그 금액이 안되면 6억도 안되고 3억도 안되면 요것도 몇 월달에 빼달라고 하면 9월달에 9월달에 빼달라고 신고하면 과세표준 계산할 때 상속 주택은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이때 신고하니까 9월달에 신고하니까 이거 없는 걸로 봐서 이제 집이 두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하나 하나로 보니까 두 개가 됐더라도 하나로 보고 전체 금액에서 얼마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고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니까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몇 프로 곱하고 주택이니까 정부세 주택은 몇 프로 곱하고 100%보다 좀 줄어들어야 돼요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60% 주택은 60% 토지는 100% 그럼 이제 해결됐죠 여기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9월달에 신고하니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나왔네요 물납 무조건 물납 나오면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물납은 그러면 무조건 금액도 묻지도 말고 이것도 저것도 묻지 말고 끝에 가서 안 돼 물납 안 돼 이래야 돼요 이 문제가 32의 기출문제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절대 안 됩니다 4번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그래 이사 갔는데 새 집을 샀어 그러면 옛날 집을 가지고 있고 새 집을 또 샀으면 세금을 계산할 때 이 사람은 집이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두 개 두 개인데 나 이사 갈 거예요 나 이 집 새로 사고 옛날 집은 팔고 이사 갈 거라니까요 몇 월달에 신고하면 9월달 절대 10월달 안 돼요 제가 시험 끝나고 신고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신고를 하면 그것도 몇 년 안에 판다고 신고하면 3년 3년 안에 판다고 신고하면 주택을 한 개로 본다 두 개로 본다 한 개로 봐서 한 개로 봐서 기준금액 전체에서 얼마를 빼고 계산하고 12억을 빼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5번 지문은 이거예요 재산세에서 정부세로 넘어오다 보니까 재산세가 비과세면 정부세도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똑같이 봐야 돼요 재산세 비과세면 정부세도 안 물려 그러면 재산세가 감면이면 정부세도 대신 감면 그러면 재산세 감면 분만큼 정부세도 감면 재산세 비과세는 정부세도 비과세 그 지문이 5번 지문이에요 재산세에서 비과세되면 정부세도 이를 준용해서 준용한다 이 말은 정부세도 비과세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신고를 언제 하는가 날짜를 물어본 거예요 신고할 때 틀을 이렇게 잡으세요 주택수에서 나 이거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나 이거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신청은 무조건 몇월달이다? 9월달 내가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공동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단독 소유로 좀 바꿔주세요 하고 신청은 몇월달에 한다? 무조건 신청은 9월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신청은 무조건 9월달 무조건 9월달 무조건 9월달이에요 시험 볼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나 9월달 안 해버렸네? 시험 볼 때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9월달에 해야지 10월달에 절대 안 돼요 9월달 우리 시험은 몇월달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의원이 10월달로 써놓게 돼 있어요 출제의원은 10월로 써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월달은 절대 안 돼요 9월달에 이미 신고가 끝났어야 돼요 9월달에 신고가 이미 끝나 있어야만 전산 작업을 국세청에서 해가지고 11월 말쯤에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20번 문제예요 이 문제는 사례 문제인데 여기 32의 기출문제 유형을 약간 변형해서 출제한 거예요 상당히 까다롭네요 이거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한 30, 한 5%에서 4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정답률이 여기는 48%가 나왔어요 이 정도 나와도 실제 시험장에서 이 정답률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례 문제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사례 나오면 위에 어떤 물건인가만 먼저 표시를 하세요 주택 두 개와 건물 하나 그럼 주택 두 개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1번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랬어요 그럼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그러면 주택별로 그래야 된가요? 아니면 납세자, 의무자별로 그래야 된가요? 납세 의무자별로 틀렸네요 여기가 주택별이에요 그럼 주택별로 계산하되 세율은 세율 주택별로 계산하되 세율은 지금 집을 한 개 가지고 있는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개 두 개니까 특례 세율은 적용한다 못한다 못하죠 특례 세율 적용하지 못하고 초과 누진 세율 초과 누진 세율 몇 프로에서 몇 프로를 적용해라 0.1에서 0.4까지 세율입니다 처음 볼 때 이렇게 세율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이 지금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요? 두 개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별로 계산한다 납세의무자별로 계산한다 틀렸죠? 주택별 아니에요? 재산세가 주택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 납세의무자별인데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인데 앞에가 거주자인 누구 그랬는가요? 개인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율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종부세 세율은 초가 누진 세율이다 비례 세율이다 초가 누진 세율이다 초가 누진 세율로 과세하는데 여기서 주택이 총 몇 개니까? 두 개 두 개니까 세율은 0.5에서 2.7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번은 해결 끝났어요 두 번째 2번 상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그랬네요 상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뷰를 곱하여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뷰를 몇 퍼센트로 곱하고 70% 70%를 곱하여 곱하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세율은 전부 무슨 세율로 되어 있다? 초가 누진 안 돼요 비례 세율 비례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례 세율은 건물 상가건축물에 대한 비례 세율은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0.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직 세율들이 잘 안 되고 있네요 다음번 2회차에서는 세율이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그래서 세율을 지금 전체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2회차에서 계속 세율로 나오니까 그래요 이번에는 세율을 안 냈지만 다음번에는 세율을 내야 돼요 또 2회차하고 3회차 4회차에서 세율이 두 번 정도 나올 거예요 두 번 정도 그러면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뷰를 70% 세율은 비례 세율인데 그 비례 세율은 0.25%의 비례 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이제 3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그러면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니까 주택은 지금 한 개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개 두 개네요 주택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 금액을 더해서 두 개니까 두 개를 더해서 금액 얼마를 빼주고 9억 맞았네 9억을 빼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다 하나다 그러면 9억이 아니라 12억을 빼고 자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별 몇 프로를 곱하고 주택이니까 60% 60%를 곱하고 세율은? 세율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니까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그런데 초과 누진세율인데 주택 수가 몇 개밖에 안 되니까 두 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0.5에서 2.7%의 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아 그럼 3번은 맞았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네요 이제 4번 4번에서 여기서 안 걸려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 문제에서 4번에 걸려 들어간 분이 있으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상가 건축물 상가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딱 나왔네요 그러면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계산할 것도 없죠 뭐 이거 뭐 할 것도 없어요 건축물은 뭐 이렇게 계산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80억을 빼는 것은 별도 합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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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안 돼요 5번은 시험에 나올 때마다 여기는 정답으로 유도되는 지문이에요 이제 5번 지문은 뭐냐면 우리 재산세를 앞에서 먼저 물렸으면 재산세를 먼저 물렸으면 나중에 종부세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에 대한 재산세는 그대로 놔둔다 빼주고 물린다 빼주고 물린다 빼줄 때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됐을 때는 빼줄 때도 적용된 세금을 빼준다 적용 전 세금을 빼준다 전 틀렸네요 적용된 적용된 세금을 빼고 또 세부담의 상한을 이미 상한제를 적용을 받았을 때는 상한 적용 받기 전에 걸 빼둔다 받은 세금을 빼준다 받은 받기 전이 아니라 받은 세금을 공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물어보면 지금 50% 범위 내에서 적용해가지고 세금 낸 거 그러면 적용된 거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낸 거 상한제가 적용돼서 내가 세금 낸 거 내가 실제 세금 낸 돈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요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비교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또 여기서 물납하고 분할납부를 서로 비교하고 납세 절차까지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 21번 여기서부터는 진짜 쉬워요 21번 진짜 쉬워요 진짜 쉬운데 너무나 많이 틀려요 여기 21번은 정답률이 23% 나왔어요 참 대단해 다른 데서는 적어도 40%는 넘었는데 여기는 23% 이야 너무하세요 이거 자 봐요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자 집 두 개 그 중에 하나는 월세 나머지 나머지 하나는 전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얼른 파 그래요 월세는 월세는 집을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두 개 가지고 있는 건 두 개 두 개 가진 사람이 월세를 받았으니까 너는 과세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이 전세를 받았으니까 전세는 두 개 가졌으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 안 한다 자 그럼 이제 제외 됐죠 그럼 그대로 읽으면 돼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것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것만 과세합니다 오 맞았네 두 개 있을 때는 두 개 있는 사람이 전세를 내줬을 때는 금액이 얼마가 돼도 두 개까지는 전세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과세하려면 주택 수가 몇 개가 넘어야 되고 세 개 넘어야 돼 그런데 세 개 중에는 소형 주택이 들어간다 제외된다 제외 또 주택이 세 개라기해서 바로 물리는 게 아니라 금액이 얼마 넘어야 되고 3억 초과 그 조건이 맞았는데 오 안 되네 전세는 자 두 번째 외국에 있는 주택이에요 외국에 있는 집은 그냥 이걸 뭘로 바꿔버리면 되고 상가 상가 상가라는 말이 나오면 상가는 이것도 저것도 묻지도 마세요 무조건 과세예요 그러면 돼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상가는 이도 저도 묻지 말고 무조건 과세예요 이 말은 주택 수예 관계없이 과세하겠습니다 2번 맞았네요 3번 남기고 엄청 잘했어 국가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초과 12억 이번에 개정돼서 내가 이런 걸 모르라고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딱 넘어가 넘어가서 풀어봐도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과세 2천만 원 초과했네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금액이 좀 크네 금액이 크니까 따로 할 수 있다 무조건 합쳐야 된다 합쳐야 된다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조금 헷갈리네 답을 좀 이따 4번에 더 해야지 하고 속마음을 딱 하고 있어 답을 4번에 더 해야지 하고 속마음을 딱 하고 있어요 5번 읽어봤어요 계약에 지급일이 정해졌네 정해졌으니까 정해진 날이네 정해진 게 없으면 실제로 어 그래 알아 4번 확실해 그럼 4번 딱 찍어 이제 4번을 찍으신 분이 얼마나 있는가 보죠 네 많이 찍으셨네요 4번은 이거예요 2천만 원 주택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며 이하의 반대는 뭔가요? 이하의 반대 이상 아니에요? 초과 초과 그러면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이하가 됐을 때는 종합합산과세를 하든지 종합합산과세로 하든지 아니면 분리과세로 하든지 두 개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되고?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천만 원이 초과되버리면 선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천만 원이 초과됐으면 종합합산과세로만 가야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3번 한번 가보죠 3번 어디서 놓쳤는가 봐보세요 여기서 12억을 초과하는데 이 12억 여부를 따질 때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로 잡아라 종료일 현재로 잡아라 시험 끝나고 집에 갈 때쯤 되니까 그거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인데 종료일이라 했어 그럴 때는 나는 못 봤는데 나는 12억밖에 안 봤는데 아차 틀려버렸네 그러면 시험 끝나고 밖에 나올 때요 교문까지 나올 때 수도 없이 말이 틀려요 그러면 세법의 시험이 마지막이었으니까 마지막 시험 보는 것들이 계속 내 귀에 틀려 그리고 전체를 타고 하는데도 옆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그때는 빨리 길을 막으신 게 좋을 거예요 왜? 내가 헷갈리고 내가 틀렸던 것들만 다 말해요 왜? 그분들도 헷갈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은 건 절대 말이 안 들려요 틀린 것만 귀에 둘리니까 그것도 한두 개 틀린 게 들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한두 개 틀려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틀려 다른 거 다 맞았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돼요 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개시일? 아니죠 1월 1일 가격이 아니라 몇 월 며칠 가격이란 얘기인가? 12월 말 왜 12월 말인가를 생각해 놓으세요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는 기준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고 들어가는가? 12월 말에 가서 신고 들어가는가? 12월 말 12월 말에 가서 그때 가서 세금 계산 준비하니까 여기도 12억 초과 여부도 개시일이라고 해야 된가? 종료일이라고 해야 된가? 종료일 12월 말 현재 가격이 12억을 초과했으면 그때 세금 내는 거고 그러면 1세대 1주택일지라도 고가 주택이었을 때는 세금을 안 낸다? 낸다 낸다 그때 고가 주택은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다? 12억 12억으로 바뀌었는데 그 12억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12억이다 종료일 현재 거기까지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올해 시험에서 개시일로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3번이 답이었어요 22번 여기서부터는 정답률이 71%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는 80%가 나왔어요 다른 데 보다 한 10% 정도 정답률이 더 나왔어요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거주자 거주자 그러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안에서 땅을 팔고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팔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본 소득은 세금 낸다 비거주자 비거주자 그러면 어디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국외 외국에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나라 건물을 팔며 세금 안 낸다? 낸다 낸다 우리나라에서 벌었으니까 내야죠 일단 신탁 재산이 나오면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를 찾는다 수익자 이걸 찾으면 돼요 수익자 가져간 사람 챙겨간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네가 가져갔으니까 네가 내야지 그런데 가져가 놓고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때는 그 상속이 여기서 그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그렇죠 수익자의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다가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위탁자예요?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위탁자가 아니에요 위탁자가 아니라 그냥 그 상속인이에요 올해 세무사 기출문제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여기다 위탁자라고 써놨어요 가로를 살짝 뒤집어놨어요 네 번째로 특수관계인 딱 나오면 세법에서 특수관계인 그러면 얼른 문제 풀면서 너희들 뭐 하려고? 사기 치려고? 사기 치려고 하니까 그 거래를 인정한다 부인해버린다 증여를 부인해버린다 증여를 부인했으니까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했다고 본다 증여한 사람이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한 사람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가지고 증여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증여받은 너도 증여한 사람하고 같이 짜가지고 나쁜 짓 같이 했지 너희들 같이 했지 그러면 무슨 책임? 연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거요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그중에 한 사람만 신고해라 각자 신고해라 지분이 큰 자가 아니라 각자 각자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이 각자는 서로 간에는 연대 책임은 있다 연대 책임은 없다 없다 연대납세 문은 없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답은 5번이었어요 23번은 정답률이 한 71% 나오는데 59%밖에 안 나왔어요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양도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고 이 중에서 무엇을 해석을 못 했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양도라는 것은 먼저 양도의 개념을 확실히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양도 단어 양도라는 것은 양도 그러면 주고 받고 넘겨주고 이전하고 이전하고 받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 양도라고 해요 주는 것 받는 것 주는 것 받는 것이 동시에 충족이 되면 위자료로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줬네요 좋네 이전했죠 이전했어요 그러면 위자료로 넘겨줬다는 이야기는 먼저 줄 뭐가 있는데 한 글자 돈 돈이 있는데 돈 대신에 땅으로 줬으니까 내가 땅을 주고 돈을 또 준다 돈을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되니까 땅하고 돈하고 뭐 했다 한 글자 퉁 퉁 쳤다 퉁 쳤으니까 이거 내가 위자료를 땅으로 줬으니까 땅하고 돈하고 퉁 쳤으니까 내가 이 땅을 돈 받고 팔았다 돈 받고 팔았으니까 뭘로 번다 매매 매매 관계니까 양도 무조건 위자료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빨리 하세요 위자료 매매 양도다 이렇게 바로 연습해 버리면 돼요 2번 지문에서 니은번 지문에서 헷갈렸으면 답이 안 나오네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인수나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인수하는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인수한 거 빼고 나머지니까 증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니은은 탈락 자, 디귿번 디귿번 지문에서는 이 지문을 찾아야 돼요 변경 없이 지분 변경 없이 이걸 두 글자로 줄이세요 지분 변경 없이를 두 글자로 줄여 보세요 아, 아시네요? 단순 단순 이게 지분 변경 없다는 것은 내 지분만 내가 단순히 쪼갰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쪼갰으니까 너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 아니다 아니다, 자기 거만 자기가 쪼갰으니까 넘기는 게 아니니까 양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소, 환원 소송을 해가지고 내가 팔았던 물건을 소송해서 다시 원위치, 환원 원래대로 되돌려버렸다 원위치로 되돌렸으니까 원래대로 되돌려버렸으니까 너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 아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끊으셔야 돼요 경매 여기까지 끊으세요 먼저 경매라는 건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다 경매는 양도예요 경매 물건은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양도예요 그런데 내가 내가 내 물건을 다시 취득했을 때는 너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자, 여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문제 가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다 X 긋고 양도에 해당하는 거 딱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개수 문제로 냈을 때 정답률이 50%밖에 안 나와요 딱 나왔잖아요 59%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문제는 결단을 빨리 내리셔야 돼요 개수 문제는 내가 이걸 맞출 확률은 50%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걸 틀려도 다른 거 맞추면 돼요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개수 문제 가지고 시간을 한 4, 5분 투자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다가 문제 한번 쭉 보고 틀려도 좋으니까 쭉 보고 내가 동그라미 치는 게 하나 있으면 하나만 체크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가도 나중에 가도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문 지금 있는 것만 해석만 잘 해놓으시면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시험 지문으로 3개에서 4개밖에 안 나와요 3개에서 4개만 조합해서 나오니까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부담부 증여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부담부 증여는 해년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부담부 증여만 안 놓치면 돼요 부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왔을 때 약간 복잡하게 나올 때 배우자냐 직계 좀비석이냐 배우자 직계 좀비석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 나오면 그냥 무사 통과인가요? 일단 잡아놓고 보는가요? 잡아놓고 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 것을 제가 인수했어요 그러면 먼저 잡으니까 뭘로 먼저 보고? 증여 증여로 보고 확인되면 유상 확인 안 되면 증여 이런 식으로 부담부 증여는 그 정도만 그 다음에 24번 양도 및 취득 시기도 이것도 한 7, 80% 정답률이 나올 건데 24번은 여기는 84%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환원 나왔네요 환원 물건을 팔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네? 다시 원위치 자 다시 원위치 원래대로 되돌렸으니까 취득 날짜도 어디로 돌아가야 된가? 당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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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되죠 그러면 당초 취득일로 가면 돼요 당초 취득일로 갔는데 1번 바로 틀렸네? 1번이 답이에요 자 두 번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네요 그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아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날로 돌아가면 된 건? 계약서로 간다 등기로 간다 등기, 등기 접수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등기 접수일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란 개념은 쓴다? 못 쓴다?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러면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네? 그럼 등기하고 대금 청산하고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는 둘 중에 빠른 날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처럼 앞에가 완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뜨면 완성 그러면 그냥 읽지 않아도 돼요 끝에 가서 완성된 날, 완성된 날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돼요 중간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완성된 날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장기 할부 나왔을 때는 무조건 개수 몇 개만 센다 세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중에 빠른 날 맞았네 끝 뭔 말인지 몰라서 동그라면서 시계 치니까 끝 그러면 돼요 시험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그다음에 여기서 함정이 걸리시면 안 돼요 환지처분이라고 나왔을 때는 갈래길이 있어요 두 갈래길이 있어요 환지처분으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되었어요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었어요 이 말은 내 땅이 새로운 땅으로 갔어요 이 말인가 옛날 땅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 말인가 이름만 바뀌었어요 옛날 땅 이름만 바뀌었으니까 치등 날짜가 이번에 새로운 땅이에요 그래야 된가 옛날 땅 그거 그대로예요 그래야 된가 옛날 땅 그대로예요 옛날 땅 그대로예요 그랬으니까 환지 받기 전에 환지 전, 토지, 치득일이 치등 날짜예요 이러면 돼요 여기에 잘 모르겠다 이게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50년 전에 태어난 홍길동이가 있어 50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너무 그래서 촌스러워서 홍길나무로 바꿨어 지금 바꿨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새로 태어났는가 50년 전에 이미 태어났는가?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바뀌었지 옛날에 50년 전에 태어난 거 홍길동이 그거예요 똑같아 그러면 돼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옛날 그 사람 그대로 그 사람 태어난 날 옛날 땅 산 날 이러면 돼요 이름하고 번지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옛날 땅 그대로로 보고 치득 시기를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환지하면서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가 돼버렸네 그런데 면적이 증가나 감소는 옛날에 있었던 부분인가 새로운 부분인가 새로운 거 그러면 이거는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가나 감소는 우리는 아는가요? 우리는 모르는가요? 모르죠? 모르니까 환지한 사람이 알려줘야죠 그래서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공고를 해 줘야 돼요 자 공고! 환지 처분 공고를 하면 이 환지 처분에서 증가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의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세법하고 공법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공법도 다음 날, 세법도 다음 날, 민법도 다음 날 무조건 공고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 고시 나오면 다음 날 공고나 고시는 다음 날, 검사는 받은 그날 검사 받으면 검사 받은 그날 25번은 비관세는 무조건 수차 가로놓기 낸다 있잖아요 그대로 냈잖아요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로 냈어요 일부가 수용, 수용당했네 그러면 내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 하나를 수용을 당했어요 그럼 수용을 당했으니까 내 집은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비관세다 안 채워도 비관세다 안 채워도 비관세다 그런데 일부만 수용을 했을 때 나머지 짜투리는 몇 년 안에 팔아야만 비관세 택을 받는다? 5년 여기가 5년이네 5년 안에 팔면 비관세 택을 받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새 집을 또 사려고 그래? 그럼 옛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집을 사서 비관세 받고 싶으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야 되고? 1년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고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면 되고?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숫자만 물어보는 거예요 비관세는 숫자 아니면 물어볼 게 없어요 비관세 쪽은 자, 26번 여기서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26번에 정답률이 80%가 나왔어요 다 풀잖아요 이런 게 이걸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쉬운 부분이에요 양도와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직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식가로 계산해라 실거래가로 계산해라 실거래가로 확인됐으니까 실거래가로 계산해 그런데 양도가액을 기준식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식가 자, 바꿔볼게요 제가 여기서 문구를 바꿔볼 테니까 이걸 해석 잘해보세요 취득가액을 기준식가로 하는 경우에 양도가액도 기준식가로 해야 된다 잘생겼어요 다시 한 번요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양도가액을 기준식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식가로 해야 된다 맞았죠? 그럼 다시 취득가액을 기준식가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식가로 해야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취득가액부터 위로 계산하면 안 돼요 양도부터 밑으로 계산해야 돼요 양도가액이 기준이니까 취득도 기준으로 해야지 취득이 기준이니까 양도 너도 기준해라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오거나 그 다음 주에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되네요 분명히 그 지문을 한 번 낼 거예요 그 지문을 한 번 내니까 이 지문을 냈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내요 양도가 기준이면 취득도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취득이 기준이라고 해서 양도를 기준이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산 방식이 내려와야지 밑에서부터 위로 방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3번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네 어? 확인 안 돼? 그러면 취득 당시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순서를 정할 때 어떤 순서로 자발하겠냐면 매, 감, 환, 기 순서 오 순서 다 맞았네 그러면 여기는 취득이랑 있으니까 양도를 생각해보죠 양도 당시에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순서를 매, 감, 기 순서로 환자 들어가면 안 돼요 양도가액을 추기할 때는 환산 방식은 절대 못 써요 취득 가격을 추기할 때만 환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면 자, 이제 이걸 해서 양도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했을 때는 이거 실거래가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환다, 환다 실지가액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실지가격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거래가로 인정했으니까 취득가, 1번은 뭘 적용해라?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확인되는 경우라도 매매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면 실지 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시고 만약에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순서대로 매, 감, 환, 기 순서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가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 필요 경비도 뭘로 잡아야 되고? 실지 필요 경비 여기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취득가액을 실지 가액으로 하면 필요 경비 필요 경비는 실지 경비로 가면 돼요 취득가액에 따라서 필요 경비 계산 방식이 이렇게 달라져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면 필요 경비도 실지 경비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치득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시면 이 방식이에요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로 가는 거예요 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해준 방식으로 가야 돼요 정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이 틀을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만 이제 이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 내용이 다시 생각해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필요 경비도 실지 경비로 가고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이나 환산이나 기준이나 정부가 인정해 준 걸로 가면 필요 경비도 계산 공제로 갑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양도 차익을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양도 가액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양도 가액의 제1번은 뭘 적용하는 거예요? 실거래가 있네 실거래가 있네요 5억 계산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취득가격을 빼는데 취득가액도 원칙은 뭘 적용해야 돼요? 실거래가 없네 없으니까 두 번째로 매매 사례가 여기 있네요 매매 사례가액 2억 8,700 됐죠? 그런데 여기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했으니까 이제 필요 경비 세 번째로 필요 경비는 일반 직접 들어간 거예요 자본적 지출 직접 필요 경비를 써라 계산 공제로 가라 계산 공제 계산 공제입니다 그러면 계산 공제를 구하는 요령을 알아야 돼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기준 시가이다 기준 시가 여기다가 기준 시가에 여기에 곱하기 위에 등기 돼 있네 등기가 됐으니까 몇 프로? 3% 3% 기준 시가의 3%니까 기준 시가가 1억 8천 1억 8천 곱하기 3% 1억 8천 곱하기 3하니까 3,8,24 하니까 540 540 그러면 여기가 540이란 이야기예요 540 그러면 계산할 때 계산하기에 넣을 것도 없어요 뒤에 가요 여기만 딱 보니까 여기가 0이네 0인데 4를 빼니까 여기가 6이 되겠죠? 끝에가? 끝에가 6 60 60 나온 거 답 3번이네? 끝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주관식은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숫자를 써야 되지만 객관식 숫자 쓸 것도 없어요 빼기가 0에서 6을 빼니까 10에서 6 빼니까 4잖아요 6을 빼니까 여기가 여기 빼니까요 4를 빼니까 4 빼니까 10에서 4 빼면 6이니까 끝에가 6자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가 6 여기가 2단위가 6이 있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네 그럼 답은 3번 그런데 정답률이 이렇게나 높았다는 거예요 27번의 정답률이 55% 이야 진짜 찍신들이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걸 이걸 지금 여기는 이걸 풀어낼 능력이 되신 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풀다가 나머지 뒤에 문제 28번, 29번은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전부 다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28번은 48% 29번은 45%밖에 안 나와요 계산 문제를 손대고 있으니까 계산 문제를 손 안 댔으면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런데 이걸 계산 문제를 손대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여기서부터 2분 남았어요 막 이랬뻔해요 그러니까 못 풀어요 절대 계산 문제를 손대 중간에 시험장에서 먼저 손대고 안 돼요 다 풀어놓고 그러고 나서 계산기로 한 번씩 눌러보고 답이 나오면 하고 그리고 답을 다 체크해 놓고 보니까 어? 답이 3번이 3번이 한 개밖에 없네 그러면 그냥 3번 찍는 거예요 개수가 많은 걸 찍으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자신 있으면 내가 공부해서 이거는 다 맞췄을 것 같다 그런데 답이 번호가 이거 부족하네 그럼 부족한 쪽에다 찍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맞출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런데 앞에 그걸 다 틀려놨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 계산 문제는 지금 이거 한 번 냈지만 이걸 2에 3에 4에 중에 나머지 3번 중에 한 번 이 유산 문제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나오는데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 방식에서 여기에서 순서에서 바뀌어질 거예요 이 순서에서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이 흐름을 잘 타면 그냥 풀 수는 있어요 올해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감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 한 번 내고 제가 한 번 내고 임기훈 선생이 2에 차하고 4에 차인데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한 번 정도 더 냈을 거예요 더 냈을 건데 이것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요 조금 더 까다로워요 문제 풀 때 그래서 그때 문제는 절대 먼저 풀고 있으면 안 돼요 먼저 풀고 있으면 그 다음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28번으로 가보죠 28번은 이 문제는 2월 과세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 을에게 여기까지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을은 배우자입니다 여기까지 딱 봤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해석이 됐어요 이게 해석이 되면 이렇게 배우자예요 딱 해석이 되는 순간 증여, 인정이다, 증여, 부인이다 증여, 인정 인정 끝 증여, 인정 끝 끝났어요 증여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럼 재석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받은 을이 병에게 팔았다고 봐야 된가요? 갑이 병에게 팔았다고 봐야 된가요? 을이 인정했잖아요 그럼 갑이 그랬으니까 틀렸죠 을이 병에게 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을에게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을에게 증여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몰린다 오, 다 비버이네? 이것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을은 갑과 그러면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연대 책임? 없다 인정했으니까 연대 책임 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취득 가격은 그러면 여기서 을이 10년 안에 팔아도 10년 안에 팔아도 취득 가격은 을 본인이 증여받은 가격이다 갑이 취득한 가격이다 갑 그러면 이 경우는 취득 가격은 취득 가격은 증여한 증여했던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증여한 증여한 갑 갑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샀을 때 지문을 보니까 옛날에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던 물건인가요? 5억 5억이네 그럼 10억이 아니라 5억을 취득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5번 그럼 을에게 증여세를 물리고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물렸던 것만큼은 그냥 돌려줘버린가요? 증여 인정이니까 돌려주지는 않는가요? 돌려주지는 않아요 증여 인정했으니까 절대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어도 자꾸 따지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필요 경비로 산입해드릴게요 그래서 나온 게 필요 경비에 산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비 처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2번이었어요 문제 29번 29번은 올해 세무사 기출문제인데 이게 세무사 기출문제인데 계속 연습했던 지문이에요 계속 연습했던 지문인데 아직도 이 지문 해석이 약간 지금 더딜 거예요 먼저 건물을 양도했네 일반적으로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는 예정신고는 몇 개월 단위로 하면 되니까? 1개월 1개월이니까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두 번째 터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면 허가구역이 나오면 돈을 먼저 받았더라도 허가구역이 나오면 돈 받고 신고 들어간다 허가 떨어지면 신고한다 허가 떨어지면 허가 1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시겠습니다 3번 예정신고를 1년에 2회 이상 했네요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면 여기서 두 갈래길이 있는데 갈래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갈래길 생각 안 하면 못 풀어요 제가 1년에 부동산을 두 건을 팔았어 두 개를 팔았으면 두 개를 팔아서 예정신고를 두 번을 했어요 예정신고를 두 번을 하면 확정신고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했다고 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2회 이상 하면서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시 합산하여 합산하여 신고된 경우 이미 합산하여 신고를 해버렸네 예정신고를 두 번 하면서 1회치와 2회치를 이미 합산해서 예정신고가 됐으니까 확정신고를 꼭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이 경우는 생략해도 돼요 확정신고를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하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정신고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시 두 개를 합쳐서 신고를 안 해버렸네 합산해서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 확정신고를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죠? 이 경우는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돼요 여기는 이행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예정신고를 두 번 했다고 해서 확정신고를 무조건 하는 것인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2회 이상 했다고 해서 무조건 확정신고하는 게 아니라 2회 이상 했지만 2회 이상 했지만 두 개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서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2회 이상 했다고 해서 무조건 확정신고를 하는 건 아니시라는 거 이게 올해 세무사 기출문제 정답으로 유도됐던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문제 4번 동그라미 4번 이거는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약간 변형했어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정신고라는 것은 반드시 개념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반드시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정신고를 안 했네? 그러면 할 사람이 안 하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는가요?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는가요? 그래서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아니 지금 뭔 소리예요? 예정신고 안 하고 내가 나중에 확정신고 5월에 하면 되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5월에 내년 5월에 할게요 알았어 그때 하든지 말든지 내가 보낼게 정부는 예정신고 안 한 사람에게도 세금을 결정해서 통지한다 통지 안 한다 통지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개념이니까 반드시 개념이니까 예정신고를 안 했더라도 정부는 가산세도 물린다 안 물린다 물려요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버려 그러면 예정신고를 안 했을 때는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여 그 계산된 세금을 그 사람에게 통지해서 세금을 징수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징수할 때는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징수할 때는 고지서를 보내고 며칠 안에 세금을 징수한다 며칠? 작년 시험이 이 숫자로 나왔어요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징수해버리겠습니다 30일 이내에 징수해버리겠습니다 여기를 60일, 90일로 작년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숫자로 나왔는데 올해는 저기를 예정신고를 불리행을 하더라도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이 착각할 거예요 예정신고 안 했으면 나중에 내가 확정하니까 정부가 보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안 보낼 것 같지만 정부도 예정신고 안 한 사람에게도 세금을 계산해서 통지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통지할 때 가산세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고지서를 보내버리네요 5번 지문은 분할 납부네요 여기서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보냐면 예정신고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있다 얼마가 넘으면? 천만 원 천만 원 초과 그런데 천만 원은 초과니까 중간에 기점을 얼마로 다시 세워라? 2천 2천 넘어버렸네 2천 넘었으니까 얼마까지는 분할할 수 있고 50% 50%까지는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예요 예정신고 때도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문제 30번으로 가보죠 30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옳은 걸 찾으라 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문제 풀다가 급한 마음에 그냥 막 찍어버린 수가 있어요 1번 1번은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으니까 이 사람은 외국에다 먼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외국에다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또 우리나라에 몇 년 살았던 사람은 우리나라에 또 세금을 내야 되고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 살았던 사람은 우리나라에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때 이미 저 외국에다 세금 내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래요 외국에서 낸 세금은 빼드릴게 그런가요? 안 빼줄게 그런가요? 빼줄게 그러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집에 자녀가 밖에서 친구한테 맡고 들어왔어요 외국에 하나 집 밖에서 맡고 들어왔어요 딱 맡고 들어와 그러면 아팠지 하고 쓰다듬어 줘야 돼요 에라 못난 놈아 그러고 또 때려버려야 돼요 일단은 빼준 척하고 때려버려야 돼요 그럼 외국에서 세금 낸 거 있으면 외국에 세금 냈으면 그냥 세금을 그냥 물려버리라는 이야기가 빼주고 물려버리라는 이야기가 빼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아팠지 쓰다주면 준 거 때려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예요 우리 정부도 똑같은 논리를 쓰는 거예요 외국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낸 세금을 세금 계산할 때 그대로 놔둔다 빼준다 빼준다 빼줘 그런데 어떻게 빼주냐면 필요 경비로 빼주는 방법이 있고 세액으로 빼는 방법이 있어요 필요 경비로도 빼주고 세금으로도 빼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해라 네 마음대로 뭐 해라 선택해라 선택해라 그럼 우리 정부는 외국에서 낸 세금은 우리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 빼주기는 빼주는데 그냥 냈던 세금으로 그냥 막 빼준다 경비로도 빼줄 수 있다 경비로도 그럼 여기서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필요 경비도 가능하고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3번은 국외 자산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은 원칙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직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단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요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가고 시가 확인도 안 되면은 우리 정부가 정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으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세 번째 방식까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원래는 시가로 실거래가로 가는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당시에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이렇게 네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세금 계산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얼마까지 빼준다 250만 원은 공제줘요 근데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 때 장기보이 특별공제는 적용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주죠 아 이거 너무 쉽네 장기보이 특별공제는 이거 안 되지 어 안 돼 사본 안 되네 그럼 답 사보이네 이렇게 찍으신 분이 분명히 지금 있을 거예요 답 사보이네 하고 X를 딱 그어놓고 이거 너무 쉬우니까 X를 딱 그어놓고 아 이거 사본 틀렸네 그리고 답안지 내려가니까 급하게 지금 마킹하고 있는 거 손 떼세요 하니까 막 사본 찍어버린 거 틀린 걸 찾아라 오른 걸 찾아라 마킹 해놓고 답안지를 내놓고 보니까 오른 거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너무 급하면 안 돼요 조금 조금만 서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국외장에서는 딱 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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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차이가 환율차이죠 환율차이로 인한 이득이에요 그러면 환율차이로 인한 이득이기 때문에 너는 양도에서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을 받는가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는가 상관없죠 그러면 양도소득에 포함의 범위에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이건 제외 틀렸네 그럼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다 풀어내셨어요 오늘은 상국지에 있는 또 우리 관우님이 했던 이야기를 상국지에 있는 문구를 또 왔어요 진정한 용기는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문제 지문이 길다고 겁먹지 마시고 그냥 그 문제 지문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오늘을 택한 거예요 오늘은 문제 지문이 이렇게 길어도 다음 주를 생각해서 다음 주 거는 덕이니까 오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걸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도 공포를 느끼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학원에서 특별히 원장님이 부탁해서 기출 지문해서 제가 이 지문을 28회부터 33회까지 총 6년치를 보니까 실제 시험에 나온 지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해봤더니 6년치 지문이 총 300개예요 지문이 그러면 이 지문 300개인데 우리가 다 봤던 지문들이에요 전부 봤던 지문들이 한 300개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출 문제를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책 순서대로 제가 다시 재배치를 했어요 기출 지문을 그대로 앞으로 해서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순서대로 다 해서 이 지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보고 여기에서 어떤 지문을 어디가 핵심이고 어떤 지문을 바꿔치기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알고 시험장이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년치에서 6년치 기출 문제 분석을 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기출 문제를 제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걸 10월 1일 날 아마 일요일 날 10시부터 3시간인가 잡아놨더라고요 10시부터 10월 1일이면 일요일일 거예요 일요일 날 10시부터 3시인데 이게 300개면 3시에 끝날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시면 중간에 점심시간 없어요 점심시간 없이 그냥 바로 3시까지 넘어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혹시 10월 1일 날 참석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지금 인터넷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학원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문의하셔야지 이거는 아마 교제가 학원에 실강 오신 분들에게는 교제가 제공이 될 거예요 이게 교제가 그런데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지금 그때 택배 지금부터 택배 발송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PDF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PDF로 나가는데 PDF 파일을 받으시면 여기저기 공유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공유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PDF 파일을 돌려버리면 이런 파일이 그냥 다른 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긴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교제 작업을 할 때 그 파일이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면 저희가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또 다른 변형에서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을 받아도 파일은 절대 다른데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올리거나 그것만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아마 도움은 되실 거예요 도움은 되니까 혼자 기출 지문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차근차근 한 번씩 해보신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학원에 문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